173동 이쪽이야? 커뮤니티 대기소 아, 인가보다 커뮤니티 대기소 어우 야 조경 멋있다 여기 저쪽에 카페테리아 같은 곳인가? 커뮤니티 대기소 여기네 이약하셨을까요? 저희 한 줄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줄로 서주시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릴게요 커뮤니티 투어 여기가 전체가 다 커뮤니티야? 이 건물 자체가? 여기가 커뮤니티에 나눠져있어 아, 그래? 1구역은 또 1구역이 아, 우리는 이제 2구역 쪽을 다 보는 거구나 오케이 용기 같은 게 난다 여기? 여기? 어 여기 편안점 편안해 줄 서서 이렇게 두는 거구나 그니까 잘 고급스러운 걸 보내주시면 멋있는 로미라고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첫 번째로는 워크리클 히트니티 센터를 들어가신 건데요 엄청 넓다 안녕하세요 한번 쭉 이동 하실게요 엄청 넓구나 현재 고객님이 계시는 이곳은 380평 규모의 히트니티 시설입니다 테크노즈의 기고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위에 보이실 하늘천이 뚫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연채망을 느끼시면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설계해 주었습니다 천국의 계산들 천국의 계산들 천국의 계산들 세 번 달리 네 네 네 네 네 네 오 오 GX 룸까지 크링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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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신 이곳은 지하 2층 몰프장입니다 지하 4층 몰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4층 정체가 다 몰프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하 3층인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서 몰프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3층에서 도승두 분이 한 번 더 도와주실 거예요 필라테스도 따로 있어 오 음 네 네 네 아 진짜 개인이 또 여기서 일을 하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오 오 호인세딱실입니다 그리고 혹시 취미로 음악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건너편 쪽에 방음 시설이 완비된 음악 연습실이 총 4곳이고요 이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총 3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관이랑 2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영화관 가셨을 때 보실 수 있는 접이식 의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3관은 소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입주 후에는 이제 소파까지 깔끔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딱 한 가족 한 가족이 와서 딱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1관 2관 3관 이렇게 2관 2관 3관 2 으 아 여기는 소파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예약하기 쉽지 않겠다 여러분 예약하기 쉽지 않겠다 스크린 골프 네 제가 저희는 앞쪽으로 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지하 3층 골프 연습장이 계시고요 저희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연습 타석 같은 경우가 3층에 총 저희가 53개 정도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3층에 23개 시를 준비해놨는데 여아가 칠도 되겠다니 수X이네 꼴투비 골라 가져와서 아는 별로 없구나 집에 클럽이 썩고 있긴 한데 다 돈이에요 키즈 라운지라는 게 애들 뭐 하는 건가? 그냥 애들 띄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네 크긴 하다 그냥 막 띄워놓는 그냥 그 정도 노리턴 우선 저희가 남성 사우나만 오늘 들어가 볼 건데요 남성 사우나 안쪽까지 들어가서 입구 앞에서 이렇게 생겼다 좀 보시고 나는 이사가니까 사우나가 없는 게 제일 아쉽더라구요 그치 헬리오는 사우나가 있어서 이곳은 남성 사우나실이고 남성 사우나실과 여성 사우나실은 조금 컨셉이 다릅니다 남성 사우나실 같은 경우에는 건식 사우나가 가장 메인이구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피부관리 많이 하시니깐 여성 사우나에는 컨셉을 만든 스페셜 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우나 안쪽을 통해서 바로 다음에 이동하실 수영장으로 넘어가실 수 있구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입주하시면은 그때 또 오셔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또 숨두분 따라가지고 다음 장소에 수영장 나눔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옷도 수영장이 없었구나 수영장이 대박이네 수영장이 대박이네 이곳이 저희 오늘 투어의 마지막 장소에 수영장 나눔지구요 앞쪽 보시면은 총 몇 개의 성인용 레일과 두 개의 어린이용 레일 그리고 서쪽으로 생긴 곳에서 불수가 나오는 어린이풀 총 3가지 컨셉에 수영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들풀 저기 또 있을까요? 아 저쪽에 애들풀이 있고 여기서 애들 놀기 좋겠다 이랬네 그니까 세대수가 헬리오가 훨씬 많은데 여기가 더 크네 와 역시 헬리오였어 잘 꾸며놨네 잘 꾸며놨네 수영장하고 사우나는 부럽다 사우나? 니 와서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나 그래도 헬리오였을 때 사우나 자주 했잖아 커피 마시러 가는데 카페테리아 커피 커피는 그냥 준다고? 아이고 오 윌리에서 나오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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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투어? 조경투어? 아 조경투어 아이고 큰일이 어디지 어 우리 집이에요 여기 외미 헬리그래 어우 여기 뭐 오빠 뭐야 오 우와 여기 진짜 서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예쁘다. 소재는.. 그래도 살 안 되죠? 길이 꽂고 있어요. 어.. 여름에 올 수 있는..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여기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여기 커뮤니티 센터. 그러네. 아 이렇게 한 바퀴구나. 어? 아 또 있네. 또 왼쪽으로 왔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은 경로당입니다. 아 경로당? 학교가 빨리 공사가 완공되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어린이집입니다. 이 집. 왔다. 도착. 감사합니다. 구경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